오케이 10시간 동안에 사냥 14만 마리 1시간에 1300마리 대 잡고 있는 것이지요 어 실질적으로는 뭐 경포 받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더 못 먹었다고 봐야겠고 다음 메소 7억 2700만원 요렇게 91 2694 2864기 물력들 어 이거 말고 일부를 잡았으니 일부의 부상들 요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물방울 37개 오케이 잘 그만해 10시간 오케이 메소 잼슛도 물가울 속 말했어 네 됐어 네 됐어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.